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기는 경남 함량에 있는 지리산 근처 농촌 마을입니다. 여기 동네 한가운데 지금 전원주택을 짓다가 공사를 중지하고 저렇게 폐건물 상태로 방치를 해놓고 있네요. 앞에 텃밭인지 정원인지 지금 뭐 수풀에 휩싸여서 모르겠는데 면적이 한 200평쯤 되네요. 엄청나게 집을 좀 크게 지었습니다. 저 앞쪽에 보면 지리산이 바로 바라다 보입니다. 여기도 상당히 공기가 좋고 마을은 그렇게 크지가 않지만은 한 20여가구 정도 시골집이 보입니다. 여기 벽돌로 지어놓은게 마을회관입니다. 요새 마을회관 정말 멋지게 고급스럽게 지어있고 안에 들어가면은 안마의자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시설이 잘 되어있습니다. 저렇게 감나무도 매끄루 있고 상당히 평화로운 우리나라 시골 마을입니다. 여기 전원주택도 공사를 중단한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. 지금 전원주택 입구쪽에는 트랙타를 지금 세워놨는데 야 요새 트랙타 엄청 큽니다. 뭐 되게 큰거는 1억짜리도 있고 농사 지으려면 이 장비 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. 한동안 주인장이 안왔는지 마당은 완전히 풀밭이 되어있고 진입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. 혹시나 또 뱀이 있을지 모르니까 안전이 최고죠. 그래서 긴 장화를 신고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. 지금 벽체만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공사가 중단이 됐네요. 야 보니까 남향으로 해서 햇살은 참 잘 들어옵니다. 이 집은 철고를 세우고 샌드위치 판넬로 간단하게 조립식으로 이렇게 지어놨네요. 이 집 땅값은 얼마나 할까요? 궁금하죠?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2017년도 마지막 거래했을 때 평당 16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. 이게 전체 대지 면적이 330평인데 전원주택 집계는 너무 큽니다. 전원주택 두 채를 지어도 될 정도 면적이고 제 생각에는 한 150평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여기 전원주택지 실거래가 거래 내역을 쭉 살펴보면 2011년도에 평당 4만6천원을 냈습니다. 그런데 그 뒤에 6년 뒤죠. 2017년에는 무려 16만5천원으로 올랐습니다. 3.5배가 오른거죠. 이거는 말이 안됩니다. 당시에 17년 이때 땅값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. 보통 4% 5%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는 말도 안되게 올랐네요. 여기 동네분한테 이 집이 왜 이렇게 공사가 중단됐는지 좀 사연을 물어봤습니다. 외지인이 들어와가지고 이 땅을 샀다고 합니다. 사가지고 전원주택을 이렇게 지었는데 짓다가 그 사람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지금 모든 공사가 중단이 된지가 몇 년이 넘었다고 합니다. 시골 땅값은 거래량이 작다 보니까 정확하게 시세가 얼마인지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만일에 이 건축주가 적정한 가격 대략 한 6-7만원 정도의 이 땅을 구입했다면 그 사람은 부도를 안내고 이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을 겁니다. 이렇게 조립식으로 지어놓으면 단열에 상당히 취약합니다. 그래가지고 겨울에 엄청 춥죠. 또 따뜻하게 지내려면 보일러 온도를 팍팍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등유기름이 엄청나게 듭니다. 시골에 겨울에 한 달에 두 드럼 이렇게 떼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한 달 연료비가 60만원이 넘습니다. 지금 마당에는 보면 나무들이 많이 자랐습니다. 몇 년 더 지나면 이 나무가 키가 6-7m까지 크면 이 집은 완전히 숲속에 파묻혀서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. 이 집을 완공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든지 해야지 이렇게 공사를 중단한 채로 마을 한가운데 이렇게 있으니까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. 이 전원주택 바로 옆에도 비어있는 시골집이 몇 채가 보입니다. 이 시골에 빈집들 상당히 골칫거리죠. 흉물스럽기도 하고 참 이거 대책이 없습니다. 주인이 철거해서 그냥 깔끔하게 대지로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이 집을 이렇게 방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동네 쓰레기들이 여기 다 버려져 있습니다. 뭐 동네 쓰레기장이 됐다고 봐야죠. 이 집도 이제 장기간 방치를 하다 보니까 지붕에 지금 칙농쿨이 막 올라가 있습니다. 집도 지금 아마 거의 이제 쓰러져 가는데 계속 이대로 놔두다가는 아마 집이 붕괴가 되고 말 겁니다. 아이고 여기 집 뒤쪽에도 보면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. 저 안쪽에 사람 안 보이는데 몰래 아마 쓰레기를 갖다 버린 것 같습니다. 바로 옆에 이렇게 큰 돌배나무가 있습니다. 지금 열매가 엄청나게 지금 달려 있는데 와 나무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. 거의 고목처럼 됐거든요. 이 정도면 최소한 10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뭐 나무 전문가는 아니지만 안에 지금 나무 속이 벌써 썩었습니다. 바로 옆에는 지금 보면 절구통이 있습니다. 참 옛날에 이거 유용하게 썼을 건데 지금은 빗물만 가득 차 있고 이끼가 둥둥 떠 있네요. 돌배가 하도 많이 달려 가지고 가지가 지금 축 처져 있고 가지가 찢어질 것 같네요. 진짜 많이 열렸습니다. 돌배 이것도 설탕에 젊여 가지고 효소로 만들어 먹으면 기관지 이런데 좋다고 들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많이 달려도 요새 시골에 이걸 따서 그렇게 효소 담그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.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도 그냥 내팽개 젖어 있네요. 이 집은 아마 옛날에는 돌배나무집으로 불렸을 것 같습니다. 어릴 때 저희 시골에 보면 누구네 집 누구네 집 이렇게 안하고 돌배나무집, 밤나무집, 대추나무집 이렇게 하면 다 동네 사람들이 어느 집인지 다 알았죠. 여기 이 마을은 뭐 산골 오지마을이 아닙니다. 지리산 자락 아래 있지만은 거의 뭐 평지 쪽에 가까운 그런 동네고 앞에 논밭도 많이 있고 전형적인 우리나라 농촌 집이죠. 옛날에는 농촌 마을에 이런 집에 대가족이 살았죠.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없이 이렇게 텅 비어서 마을을 쓸쓸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. 여기 또 추억의 골동품이 하나 보이네요. 추가 달린 저울이죠. 이 저울은 이제 곡식 같은 거 무게를 잴 때 많이 썼습니다. 특히 매상할 때 매상포대가 40kg 였죠. 그렇게 기억합니다. 40kg짜리를 정확히 이 저울로 달아가지고 매상포대를 집어가지고 수매를 했습니다. 옛날에 어릴 때 여기에다가 몸무게를 달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동네 애들 여기 올라가라 해가지고 추를 맞게 딱 올려서 몸무게를 측정을 했죠. 예전에는 애들 몸무게 달아보면 비만이 없었어요. 왜냐하면은 벌써 학교 가는데 뭐 3kg, 4kg 걷고 오는데 3kg, 4kg 걷고 운동량이 어마어마했죠. 다들 뚱뚱이는 없고 진짜 말랐다 할 정도로 날씬했습니다. 11시 전차가 2,500 km